1, 2, 3, 컴온! 스페인실에서 이용은 제가 이동하는 동안만 이동하는 동안만 이용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문이 고정이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2인 1조로 2인 1조로 2인 1조로 가셔서 한 분은 볼일 보시고 이렇게 화장실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보자 쓰신 분들, 선글라스 쓰신 분들 많은데 이 배가 은근히 빨라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아마 빠르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자, 선글라스, 뭐 이렇게 쉽게 날아갈 수 있는 것들 알아서 판단해 주시고 가방에는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호핑투어 이제 출발하실 건데 제가 출발이라고 선청하면 여러분들이 출발이라고 후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나요? 네! 자 호핑투어 출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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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외유 하나, 둘, 셋! 하나, 둘, 셋! 하나, 둘, 셋! 하나, 둘, 셋! 하나, 둘, 셋!